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릉입니다. 자, 2026학년도 기출 300 베이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은 안 눌려요. 자, 올해 그 2026학년도에 저희 교재 표지 컨셉입니다. LP판이죠. 여러분은 본 적이 없나요? LP판, 음악 듣는 아이예요. 참고해, 예뻐서 썼어. 자, 기출의 중요성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기출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반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기출은 한 최근 10년 정도의 기출이 필요하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뽑는다면 우리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뽑는다면 한 1000문항 가량 됩니다. 1000문항 가량을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줄인다면 한 800문항 정도 됩니다. 800문항 정도 되고 거기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한 300개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들이 반복돼. 유사 문제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 번 풀 필요가 없는 게 되게 많아. 기출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기출을 무조건 막 10회독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10회독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제 지금은 개념 학습이 막 시작이 되는 이제 학기 초, 올해 연초란 말이에요. 연초. 이럴 때는 개념 공부를 하면서 개념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기출을 소진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기출들을 개념과 함께 쭉 공부하면서 풀어내 주시면 돼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심화 기출이라고 부르는 문제들을 그게 이제 기출 300 플러스에 들어있는 거야. 제 책으로 따지면 그 300개를 반복하면 되는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 30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150개 정도만 반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학습량을 줄여야 돼요. 과탐 무조건 뭐 사탐보다 막 3배에서 6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생각이야. 알겠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기출도 무슨 뭐 3회독 정도 하면 되는데 3회독도 800문제, 1000문제 3회독할 필요가 없어요. 한 800문제 정도는 풀긴 풀어야 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쫙 풀잖아. 그러면 사실 그중에 한 300개 정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어 따진다면 그 800개 정도의 문제 중에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가 개념 완성의 기출 연습과 필수 기출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개가 기출 베이직의 중급, 그리고 상급 문제들이 기출 플러스의 300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들도 전부 다 반 정도 나눠가지고 필수하고 그 다음에 연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필수 문제와 연습 문제. 필수 문제와 연습 문제. 알겠죠? 자, 하여튼 기출이 중요한 거는 평가원의 언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필수 개념과 유형들을 확인해야겠죠. 평가원에서 원하는 논리를 습득해야 되지. 그리고 스킬들을 훈련하는,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기출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하겠죠. 문풀을 통한 개념 학습의 완성.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개념 학습의 완성은 기출 풀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실전모유사나 실전 NG를 학습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기출이다. 알겠지? 상반기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하반기 때는 선별하셔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선별을 안 하게 되면 하반기 때 너무 학습량이 많아져요.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다 풀어제끼는 거예요. 800문제를 뭐 3번씩 푸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 자, 시기백 기출학습법 1월에서 2월, 일반적으로 12월 말부터 2월까지는 제 커너리로 따지면 기출 300 베이직과 개념서, 거기 있는 것들을 반복하시면 되겠고 3월 말 정도부터 이제 온라인에서 특단의 특강, 킬러 유형 분석 강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전에 기준상의 플러스를 풀어도 돼요. 플러스를 풀어도 되는데 이거랑 같이 병행하는 게 아름답다. 알겠죠? 기준상의 플러스, 1회독, 킬러하고 줌킬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우리가 여름 시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실전 300이라는 전범위 엔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기준상의 플러스를 2회독하시면 돼요. 플러스만. 베이직과 개념서에 있는 기출은 2회독 안 하셔도 돼. 그런 기본 문제들은 변형도 안 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전 모의가, 실모를 우리가 풀잖아요. 파이널 때, 여름학기부터. 그렇죠? 거기에 다 기출 유사 문제들은 들어가. 반복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출 플러스에 있는 것들을 2회독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기출 플러스 안에 챌린지 플러스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제 책은. 알겠지? 기출 300 베이직은 프레임워크라는 것과 푸드워크로 나눠요. 알겠죠? 프레임워크는 틀을 잡는, 뼈대를 말하는 거야. 프레임워크가 뼈대야 뼈대. 틀 잡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푸드워크. 푸드워크는 이제 대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발놀림인데요. 대응을 하면서 연습한다라는 것을 푸드워크로 잡았어. 그래서 베이직도 프레임워크하고 푸드워크로 나눠져 있고 기출 단백 플러스도 챌린지 플러스하고 딥러닝. 딥러닝은 자가학습을 말하죠. 자가학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9월에서 11월 파이널 시기에는 전체문학 N회독은 비효율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실전 예상 문제 위주로 풀어나가지만 우리가 약점 단원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기출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 플러스를 회독을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챌린지 플러스만 다시 한 번 푼다거나 다만 이 기출 문제집에는 신상 기출은 안 들어가겠지. 오래 나오는 문제들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개들은 반복해서 문항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800에 1000문제를 한 번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걸 1년 안에 해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피라미드식으로 줄여나가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N회독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예상 문제는 안 풀어? 기출만 다 끝날 거야? 기출만 가지고 만점 1등급은 힘들어. 왜? 낯선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이 없는. 알겠지? 자, 강의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출 300 베이직으로 앞에 박혀 있고요. 전범위 개념형 기출이 317문항. 기출 300이지만 300개는 좀 넘습니다. 난이도는 중하에서 중급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프레임워크하고 푸드워크로 나눠집니다. 알겠죠? 개념과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념에 있는 단원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념에 있는 그 소단 하나 풀고 이걸 연습할 수 있고 물론 개념 체계도 필수 기출과 기출 연습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중복이 되는 문제도 소수 있을 수 있는데 소수 있으면 다시 한번 풀라고 넣어놓은 거야. 알겠죠? 네, 잘, 말을 잘 들어. 알았어? 말 잘 들은 친구들 2025학년도에 만점 받고 1등급 받았잖아요. 알겠죠? 여러분의 선배들 함께 잘해보자. 개념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 주시고 프레임워크가 119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푸드워크는 198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강에서 풀이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프레임워크 119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푸드워크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Q&A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지금 커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온라인에서 풍성한 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특란도 모의고사만 30일 회야. 1515 모의고사가 또 있고 업투 모의고사가 있고 그렇죠? 기초입문 강좌도 리뉴얼을 하고 여러 가지 풍성한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기출문제 풀이에 진행된다. 120문항 가량 푼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불만인 친구들 있겠지만 조금 양해를 좀 바라고 프레임워크 문제들만 풀이를 진행한다. 매년 기출문제를 저처럼 열심히 풀어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할게. 알았지? 자. 강의 구성 50분 기준 10강 좀 넘을 것 같아요. 알겠죠? 10강 좀 넘고. 이게 개설되는 거는 이제 12월 달에 개성돼서 개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딱 만날 때 다 강의가 촬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작년 거 촬영한 거 아니에요. 올해 새롭게 촬영합니다. 알겠죠? 방향성에 맞게 책도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작년과는 또 틀도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프레임워크랑 푸드워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올해는 프레임워크, 푸드워크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책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지? 대신 이제 프레임워크 문제들은 다 푸는 걸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 푸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푸드워크는 여러분들이 풀고 그 해설,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시고요. 알겠지? 그래서 문항별 필수 개념들도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한다. 알겠죠? 강의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학습법. 일단 그 물아일체 개념 완성과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개념 완성과 필기노트로 복습을 하면서 기초 삶의 베이직을 풀면 좋겠다. 알겠지?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강의 많지 않잖아요. 풀어주는 걸 다 보시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미리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봐도 되고 조금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프레임워크는 그냥 풀어주는 걸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본 다음에 따라서 기초가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푸드워크에서 본격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발 놀림 응?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알겠죠? 프레임워크나 푸드워크 둘 다 마찬가지. 강의가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약점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2회독하고 책을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죠? 약점 문제들은 체크했다가 다시 강의를 수강하거나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기초 삶의 베이직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개념과 병행하면서 전체 풀이를 해나간다. 약점 문제들을 다시 한번 푼다. 알겠지? 그리고 프레임워크에서 풀어주는 문제들은 강의를 모두 수강한다. 이 정도. 강의도 길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많이 회의를 통해서 책을 구성하고 강의를 구성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죠? 학습법 잘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빨리 딱 끝내고 그 다음에 기출 플러스로 딱 넘어가서 이제 난이도 높은 심화 문제들 또 연습하고 알겠지? 이렇게 우리의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올 한해도 이제 개념과 기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막 스킵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정석적으로 공부해서 수능에서 꼭 만점 1등급 받도록 합시다. 알겠죠?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2강에서 만나면 아멘